오늘 단행된 세계부처 개각에 대해 정치부 원주 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원 기자, 이번 개각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부분은 아무래도 국방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최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꼬리 자리기라고 계속해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일단 대통령실은 국방부 장관 교체해 최상병 사건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입니다. 대신에 신원식 후보자가 35년간 군에 복무한 삼성 장군 출신으로 관련 지식이 해박한 유능한 인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다만 최상병 사건 관련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 이종섭 장관의 대응이 조금 미흡했던 점은 이번 인사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반해서 신 후보자는 현역 의원인 만큼 정무적 감각이나 국회에서의 대응 능력 등에서 강점이 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신 후보자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나 국가 정체성 등과 관련된 본인의 철학이 확고해서 주위에서 윤 대통령과 싱크로율 100%다라는 평가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오히려 이런 점 때문에 군의 정치적 중립을 좀 해칠 수 있다라는 지적을 했다가 그를 지우기도 했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장관들한테 왜 그런 말을 했었잖아요. 나가서 싸우라. 그것도 기억이 납니다. 문체부의 그럼 유인촌 후보자 지명도 같은 기조일까요? 그렇습니다. 유인촌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초대 문체부 장관으로 3년을 지냈었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미 업무 능력을 좀 검증받았다라는 평가가 있고 또 이번 정부의 국정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인물로 낙점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문체부가 이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지 않는 2년 부처라고 지적하면서 쇄신을 요구한 적이 있는데요. 박보기훈 장관은 이에 좀 잘 부응하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많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난 7월에는 유 후보자를 문체부 특보로 임명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유 후보자에게 장관직까지 맡기게 된 건데 민주당은 과거 막말과 문화예술계의 인사 탄압을 자행한 장본인이라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가부 장관도 지금 바뀌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여가부 장관에 대해서는 잼번의 사태 때문인지 어차피 없어질 부서인데 원래 또 공약도 그랬었잖아요. 왜 뽑느냐? 그냥 장관 자체를 공속으로 두자는 말도 있었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초 대통령실 내에서는 여가부 폐지 공약이 좀 철회된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후임 장관을 임명하지 말자라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가 됐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따른 여가부의 고유 업무가 남아있기 때문에 부처의 장을 비워둘 수는 없다라는 결론으로 좀 기울었다고 하고요. 김행 후보자도 이를 좀 의식한 듯 오늘 소감을 밝히는 자리에서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을 지낸 여성정책전문가지만 박근혜 정부 초대대변인을 지낸 강경파라는 상반된 평가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원주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궁금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tat